눈앞에 나타난 의문의 정체는 하얀 개 두 마리였습니다. 위험하니까 빨리 태워야겠다 이 생각부터 했죠. 제발 나한테 와줘라 와줘라는 심정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. 도망갈 수 있으니까. 다급히 개들을 부른 영웅. 그의 부름에 개들은 기다렸다는 듯 닦아왔다는데요. 왔다 왔다. 그리고는 119에 신고한 뒤 근처 휴게소로 향했다는데요. 귀여워 너무 귀여워. 익숙하네요. 구조 당시 개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 말고는 양호해 보였답니다. 이후 주인을 찾기 위해 보호소 측에서는 공고문을. 영웅은 본인의 SNS를 통해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. 주인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. 운영시간이 9시인데 그 전에 대기하고 계셨어요. 노모께서 밥 주시면서 펜스 문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. 다 그날 하루 딱 깜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아유 개들이. 아유 개들이. 아유 개들이. 미국이. hang이. 줄인다.